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알고리즘인 최대값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우기 쉬운 학습하기 쉬운 알고리즘을 제가 12개를 정리를 해 볼 건데요 그 중에서 네 번째는 최대값 알고리즘입니다 어 제 발음할 때 최대 값이 라고 이렇게 얘기 라구요 이렇게 여론 맥스 알고리즘 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는 제가 거의 최대 값이 라고 단어 썼어요 최대 값이 난다고 썼는데 어 국어 표준에 보니깐 최대 값이 아니라 최대 값이 이제 표준이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최대 값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 심지어는 음 결과 값이 아니라 결과 값이 어 표준입니다 그래서 어 결과가 이렇게 표준이에요 그 다음에 변수의 값일 때는 상관없는데 변수 값을 이제 줄여서 표현할 때 변수 값이 얘가 표준 이라는 거 예 요런거는 어 이제 그 국어 표준에는 요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최대 값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최대 값이 한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오래전에 내 최대 값 최소 값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어 아니더라도 표준이에요 예 박 주간에 바뀐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최대 값이 라고 국어 이제 그 표준 사이트에 보니까 최대 값이 라고 나옵니다 자 어쨌든 최대 값 알고리즘은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거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코드로 들어와서 알고리즘 폴더에 가서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데 네번째 니까 네번째 맥스 알고리즘 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구요 예를 들면 음 cs 파일 맥스 알고리즘 이라고 만들까요 그래서 클래스 파일을 두구요 맥스 알고리즘 다 cs 파일 만들구요 그 다음에 기본 코드 지우구요 유진 시스템 cl a 탭 탭 제 이름 붙여 놓고 엔터 svm 탭 탭 그 다음에 그냥 명령 줄 인수는 제거한 상태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맥스 알고리즘 이란 이름으로 어 코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구요 얘를 시작 개체로 잡아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이제 단넷 프로젝트 속성에 마우스 론즈 버튼에 속성 창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어 맥스 알고리즘을 시작 개체로 잡아 놓긴 하는데요 그럼 얘가 시작 개체로 잡아 놓은 거죠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어쨌든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하나의 메인 메소드만 있어야 되요 근데 어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 기반의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그냥 어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의미도 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습자 우리는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습자 에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하나의 프로젝트에 소스 쫙 모아 놓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강의했었던 모든 소스는 언체 기토브 계정에 어 이제 요 단넷이라는 이름의 리파지터리의 요 모양대로 알고리즘 폴더가 몇 번 안에 들어있을 거에요 그 안에 어 1번 뭐 예를 들면 썰마 썸 알고리즘 도 이렇게 제가 소스를 모아 놓을 거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을 때 썸 알고리즘 아 0 1번 까지 할까요 0 1번 에서 말고 지금 해놓고 썸 알고리즘 점 cspy 를 붙여넣게 놓고 그 다음에 카운트는 2번 그 다음에 얘는 0 3번 이렇게 요런식으로 소스가 관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소스 찰 때 어떻게 차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컨트롤 콤마 찍으면 컨트롤 콤마 찍으면 찍은 상태에서 만약에 어 맥살 고리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아까 맥스 알고리즘 이런식으로 m a 마 검색해도 되구요 또는 맥스 a 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로 이동한다든가 클래스 파일로 이제 생성자로 이동한다든가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해서 특정 파일 검색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컨트롤 콤마 여기 잖아요 솔루션 탐색기 검색 컨트롤 콤마 여기서 검색을 해 주시면 돼서 맥스로 시작하는 거를 검색해라 그럼 이렇게 맥스 알고리즘 자 cs 파일 폴더 이렇게 나오니까 요 검색 컨트롤 콤마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다시한번 어 다시한번 이 말씀드리면 요 경로는 알고리즘 소스는 제가 강의할 시점에 알고리즘 소스는 여기다 올려 놓을게요 기터브의 비주얼 아카데미의 닷 넷 이라는 이름의 리파지터리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닷 넷 이라는 이름의 리파지터리에 어 제 계정 비주얼 아카데미라는 이름이 기터브 계정에 닷 넷 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어 알고리즘 관련된 거 닷 넷 이라는 폴더에 알고리즘 폴더를 검색을 한번 해 보시구요 아니면 각각의 파일들을 검색해 보시면 그 안에 소스가 다 들어있으니깐요 어 그거를 보시고 하시면 되는 거구요 어쨌든 타이핑 레벨로 전체 과정하는 것은 어 화면에다 보여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뭐 특정한 소스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저하고 지금 하고 있는거 요 모양 보고 타이핑 으로 한번 항상 해보시라는 거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제가 많이 쓴 단어 여러분들이 지겹게 든거 타이핑 및 결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스에 대해서 디버깅 모드로 또는 여러분들 눈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라 이렇게 항상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 맥스 알고리즘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엇을 무엇을 우리가 이제 목표가 뭐냐 어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자 여기 이제 우리의 목표에 그 다음에 맥스 알고리즘 이라는 클래스는 최대 값 최대 값 알고리즘을 정리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정리해 놓은 거구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맥스 알고리 지금 이라고 우리는 여러분들 하자 하고는 맥스 알고리즘 최대 값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그게 배열이 됐던 컬렉션이 됐던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파일이 됐던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어떤 주어진 데이터에 주어진 조건이 아 단어 그대로 써올게요 주어진 범위에 주어진 조건에 해당되는 주어진 범위 주어진 조건의 자료들이 데이터들이 가장 큰 값을 구하는게 최대 값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3단계 있었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인데 이번엔 단어를 하나 더 정리를 해 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환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하나 정리해 보기 위해서 한 단계를 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라이즈 초기화 라는 단어를 한번 더 넣어 놓을게 해서 초기화 그냥 물론 인풋 안에 넣어 놓으시면 되요 인풋 그 다음에 프로세스 프로세스 우리가 맥스 알고리즘을 한번 사용해 볼 거구요 그 다음에 한 단계 이제 더 넣어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단계로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한번 해 보자 라는 거죠 이렇게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이니셜 라이즈 라는거 초기화 무엇인가를 초기화 시켜준다 라는 개념으로 하나를 더 넣어 놓자 라는 거죠 예 이게 어 그게 한 개 단어 다섯번째 단어도 뭐 디스포즈 라는 단어도 있는데 뭐 그 정수형 배열에 대해서는 초기화 시켜준 그 마무리 시켜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4단계만 이니셜 라이즈는 단어만 하나 더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먼저 링크를 한번 사용해서 먼저 한번 해결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어 최대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뭐 그냥 폼을 쓰고 이쁜 쓰고 이렇게 어 해도 되는데요 그냥 어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넘버스 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선언을 해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시켜주는데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를 넣어놔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예요 뭐예요 마이너스 1 이죠 예 마이너스 1이 결과로 나오면 되요 그래서 c w 탭 탭 눌러서 스트링 인터플레이션 상에서 어 최대 값을 구하고 싶다 최대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면 된다는 거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시켜 주면 일단은 마이너스 1을 제가 넣은 거잖아요 마이너스 최대 값은 마이너스 1 이다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저 마이너스 2 를 대체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럼 데이터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최대 값을 제가 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사용하는 방법 그럼 바로 여기서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럼 넘버스에 넘버스 배열 컬렉션 등등등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최대 값을 구해주고 싶다 그러면 넘버스 문제 정수형 배열의 최대 값은 그냥 맥스란 이름의 확장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면 되요 맥스란 이름 확장 메서드 어디에 들어있느냐 컨트롤 점 컨트롤 다 찍어서 위에다가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시켜 주시면 되요 그래서 시스템닷 링크 링크란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를 추가시켜 주면 시스템닷 링크 안에 있는 맥스란 이름의 어 최대 값을 나타내는 특정한 어 배열 특정한 컬렉션에 들어있는 어 특정 리스트 배열 컬렉션 리스트에 들어있는 최대 값을 구해주는 메서드는 맥스란 이름의 어 이제 뭐다 확장 메서드가 링크에서 제외 주는 아주 편한 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그럼 최대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일이 나온다 라는 거죠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일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사용해서 구현을 해 줄 수도 있구요 그러면 요번에는 어 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컨트롤 cv 눌러서 하나를 더 하구요 요번에는 문을 사용하는 방법 말 그대로 식 대신 아니 문 대신 식인데요 어 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요건 모양 잠깐 놔두고요 자 그러면 어 어 최대 값 알고리즘은 하나의 어떤 그 규칙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 이니셜라이즈 할 때요 최대 값 알고리즘은 어 예를 들면 최대 값을 담을 그릇을 맥스라는 정성 변수 또는 이제 앞에 인트 대신에 바를 써도 되요 예 어 맥스란 이름 변수는 선언가도 혹시 영어로 초기 시켜 주면 안됩니다 최대 값은 요 맥스 변수보다 맥스 변수보다 더 큰지 작은지를 표현하다 보니까 최대 값을 담고자 하는 변수는요 뭐로 초기화를 시켜 줘야 되느냐 하면 최대 값 알고리즘은 최소 값으로 해당 데이터 가지고 있는 최소 값으로 왜 최소 값을 해놓고 나보다 다 큰 거니까 최소 값으로 해놓고 정성에 가지는 미니몸 밸류 민 밸류 역시 마찬가지로 별표로 제공해 주네요 아 요 시점에서 보니까 누구나 다 요 별표 4개 중에서 하나를 많이 쓰더라 아 서 맥스 민 에서 저는 어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거해주는 ai 기능에서 제거해주는 인텔리 어 어 뭐죠 인텔리 코드에서 제거죠 아 단어 생각났어요 인텔리 코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인텔리 코드에서 제거해주는 요 별표 가이드를 어 적극 활용하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밈 밸류로 초기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형 데이터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초기화 해서 정수 형식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요 이제 초기화 이니셜라이즈 개념 필요하다는 거죠 뭐 미리 앞서가 보면 최소 값을 구할 때는 정수형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으로 초기화 와 해주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나보다 이제 민 미니면 밸류는 모든 정수를 비교해 보면 나보다 가장 모든 값들이 다 클 테니까 나랑 똑같은 거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 시켜준 개념이 필요한 거구요 그럼 여기 부분을 멀어 최대 값은 맥스 지역변수인 맥스 변수로 대체 를 해놓으면 되는데 아직은 뭐 다 아직은 영으로까지 마이너스 21억 4,748만 3,749 가요 아 48이구나 아 아 이 거의 비슷했는데 예 21억 4,748만 3,648 이런식으로 마이너스 21억 이 가장 이제 총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있구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맥스 값을 이렇게 어 맥스를 채워주는 여기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알고리즘은 주어진 범위에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뭐 어떤 모양이 나온다 포문과 이쁘문 그래서 우리 어 기본 알고리즘 시간에는 포문과 이쁘만 쓰기로 했어요 와일문도 있고 두와일문도 있고 뭐 스위치 케이스문도 있지만 여러가지 다른 포 이치문도 있지만 일단은 공부용 알고리즘은요 그 요거 포문과 이쁘만 쓰기로 하자 이런식으로 하는 거구요 나중에 알고리즘은 우리가 제가 기회가 되면 어 국내 자격증 중에서 국가 자격증 중에서 정보처리 자격증이 있어요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같은 자격증이 있어요 거기에 실기 파트에 보면 이제 필기와 실기로 나누는데 실기 파트에 보면 알고리즘이 나와요 근데 그 알고리즘은 제가 정의하고 있는 12개 알고리즘만 조합만 잘하면 그리고 특화된거 몇개만 정리해보면 그 안에 다 나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방법을 쓰면 되는거니까 그거에 그 이제 그 알고리즘 에서는 뭐 와일문도 나오고 어 이제 포문도 나와요 근데 그때는 뭐 그때 맞게 설명드리겠지만 어 아직 정해진 진간 정해진건 아니에요 일단 12가지가 완성이 된 다음에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음 알고리즘은 포문과 이쁘문만 일단은 현재 예제에서는 현재 시리즈에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포문은 음 아이영번째 부터 넘버스 배열의 어 랭스 만큼 역시 별표 1 요거가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그거 쓰면 되요 어이 이제 배열 만큼 반복해라 제로 인제 스틱 0번째 부터 엠 마이너스 1번째까지 반복을 해라 제가 데이터만큼 반복해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값을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넘버스 배열의 뭐 요건 이제 앞뒤로 위치는 바꿔서 넘버스 배열이 무조건 맥스 변수 보다는 클 거에요 현재 처음 반복할 때 맥스 는 가장 작은 값으로 해놨기 때문에 맥스 변수 보다 넘버스 값이 무조건 커요 그러면 크면 어떻게라 맥스 변수를 대체를 하자 넘버스 이 아예 번째 값으로 대체를 대체를 하자 그래서 요거는 맥스 알고리즘이구요 그 다음에 더 큰 값으로 할당을 시켜주는 요 작업이 됩니다 여기 맥스 알고리즘의 끝 주어진 범위에 주어진 범위에 이제 가장 작은 값을 추구했던 변수보다 큰 값이 있으면 나보다 큰 값이 있으면 계속 큰 값으로 다시 할당 다시 할당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를 최대 값이 담긴다는 거죠 그럼 벌써 끝났네요 워낙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코를 붙여도 되는데요 일단은 나보다 큰 거 일때만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요 같은 값으로 다시 한번 할당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 보면 첫번째는 식을 사용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값이 나오는 거구요 그 다음에 문을 사용한 방법도 역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동일하게 결과를 구현을 해주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여러분들이 뭐 기회가 되면 자 이렇게 중단점을 설정해 놓고 f 5번 눌러서 일단은 디버깅 모드로 실행을 시켜 놓구요 중단점에서 설정이 되면 한 단계씩 코드 실행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해서 f11번 눌러서 어 이제 마우스 올려가면서 아우스 이렇게 올려가면서 또는 요 푸시핀 눌러가면서 f11번 f11번 맥스 보다는 무조건 크잖아요 여기 찬 3일 거 아니에요 툴은 툴은 보이죠 여기 밑에 툴 값이 보이죠 참이면 들어가서 처음에 맥스는 얼마 마이너스 21 이력 있는데 마이너스 2로 더 버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더 버스 2가 되겠죠 이런식으로 f11번 f11번 눌러서 어 여러분들이 그 음 저는 이렇게 지금 안제 특정한 건 분석할 때 f11번 많이 누르죠 근데 일단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코드를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적극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디버그 메뉴에서 f 번호로 가동을 시켜놓고 그래서 한 단계씩 코드 실행 f11번 눌러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노트에다 적지 이제 적어면서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잔해 방법이 되겠지만 이거를 익숙하게 하고자 했을 때는 f11번을 눌러가면서 그러면서 각각의 변수를 보면서 아까의 변수 값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을 권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이 다 끝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싶다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놓고 요거 여기까지 코드 실행 여기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온 거구요 다시 f11번 누르면 아 끝났고 그러면 넘버스의 요거는 그거고 맥스는 마이너스 3 삽니다 이거를 요 포문과 이 포문을 간결하게 어 이제 펑션 화 시켜 놓고 이제 확장 메서드 화 시켜 놓은 게 어 시스텐다 링크에서 제거 제거 해주는 어 이제 웨어라는 이름의 확장 메서드 뭐 이제 썸 에버리지 카운트 맥스 민과 같은 요런 함수들 이제 확장 예를 들어 익스텐션 메서드 확장 메서드 라고 해요 여기 보면 확장 이란 단어 한글로 보이네요 지금 어 요번 강좌 시리즈는 제가 한글 한글판 쓰고 있는데요 보니깐 확장 이라 왜 안떠 아 디버깅 모드에서 그러네 좀 더 떴었는데 디버깅 중지 넣고 맥스 보면 이렇게 확장 메서드로 뜨잖아요 예 확장 메서드 입니다 그래서 메서드 모양의 아이콘에 요거 화살표가 있는거 그래서 어 모든 배열과 컬렉션의 맥스 메서드로 줄여 주게 되면 해당 배열과 컬렉션과 리스트에 들어있는 뭐 가장 큰 값을 제공을 해 주더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요 확장 메서드구요 당연히 그냥 평상시 일할 때는 저는 요거 쓰겠죠 평상시 언제 그 폼을 쓰고 이 품 써요 왜 식이 더 빠르니까 그 완성된 기능이니까요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쉽지만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요걸 만들 줄 아셔야 되요 그래서 맥스를 구하는 거 로직을 만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목적이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여기 부분은 만약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코드는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비교해도 되는데 의미를 아셔야 되요 그래서 현재 맥스는 가장 작은 값도 있으니까 맥스 보다 무조건 넘버 값이 반복하면서 넘버 값이 어떻게 다 작다면 작담 어떻게라 어 그 값으로 대체 해라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요 모양을 그냥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에서 요렇게 해서 100% 로 잠깐 놓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그렇구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놓고 데이터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링크를 사용이 되면 넘버스 배열의 맥스 확장 메서드 사이에서 뭐 맥스는 가장 작은 값은 쓴 뭐 얼마다 이렇게 구해 줄 수 있는거 여러분들이 아 링크를 사용하는 것을 사용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어 이제 링크 처럼 이런 식 형태로 구현을 해도 되고 아 남 아니면 이렇게 어 이제 문 형태로 물론 지금 알고리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요운 형태의 그런데 어쨌든 어 요렇게 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목적은 특정한 거 현업에 사용되는 어떤 이제 명령어들 api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api 는 그 나중에 현업에서는 원 왼쪽에 현재 화면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을 쓰는게 아니다 오른쪽과 같은 그게 이미 있는 기능 이미는 api 를 쓴다라는 거죠 예 얼마나 많은 많은 api 를 자주자 자주 쓰는 거 현업 개발자들 입장이구요 학생 개발자 라면 학생 개발자는 왼쪽에 있는 코드를 만들어서 손가락 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코드를 익숙하게 해 줄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왼쪽에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 그냥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어 학생 개발자 하고 현업 개발자에게 이제 차이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음 왼쪽에 있는 코드 형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 최소 쉬운 알고리즘이니까 최소 뭐 수백 개 수천 개 할 순 없습니다 예 수백 살 중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용 쉬운 알고 12개만 이래도 정리하고 넘어가자 예 그래서 음 앞에는 제가 어쨌든 오랜 기간 개발을 해 오면서 강의를 해 오면서 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그래도 어 심심하지 않구나 알고리즘 중에서 이 정도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책 보면 아 그 다음에 더 이제 많은 알고리즘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거를 학습해 나가면 되는데요 어쨌든 음 제가 정의한 12가지 정도는 암기를 하서라도 이제 암기 과목에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알고리즘은 암기 과목이 나중에 암기 할 정도로 많이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암기 과목 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어 코드 글을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요 프로 이제 프로세스 부분이 없다고 과정했을 때 요만큼이 없다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최대 값을 구하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손 끝으로 연습을 해 낼 줄 아셔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거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자 어쨌든 음 이번 맥스 알고리즘은 코드는 간단한데 제가 말이 좀 많았어요 많이 말한 것은 뭐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최대 값 알고리즘을 구하는 어 수천 수만가지 방법 중에서 교과서 다운 방법 예 한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교과서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교과서 다운 방법이에요 어 이 방법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겠죠 최대 값을 구하는 방법이 더 멋진 코드에 쓸 수 있겠죠 근데 학습용 알고리즘 학습용 쉬운 알고리즘을 구할 때는 아 이럴 때 그냥 최대값 알고리즘 위해서 첫번째는 뭐냐 넘버원은 뭐냐 요 코드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감히 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놓고 이거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거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최대값 알고리즘에 대한 코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벌써 네번째 까지 왔어요 예 3분의 1이 왔습니다 앞으로 8개의 알고리즘을 더 정리를 하고 나서 추가적인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학습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알고리즘 능력 자료구조 능력을 키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하습니다 tw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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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